지난 토요일에 실제 집회에 나오신 분들 정말 자발적인 시민들 중 연인원 30, 40만명을 했는데 구호도 저희도 바뀌었잖아요. 민생파탄이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치보복, 평화파괴, 친일매국, 전쟁도 조작할 정도로 위험한 집단이다. 매일처럼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집단. 이것도 있었고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무능, 무능, 무지, 거짓말, 주가조작, 허위경력, 김건희 여러 이유로 나오셨는데 저는 진짜 많이 나온 분들의 이유가 밑바닥에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 국면에 오히려 공공요금을 급등시키고 재벌되기에는 엄청난 특혜를 60% 넘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중차증 예산을 다 깎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나왔는데 더 나아가서 이러다 나라만 하고 경제망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경제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대책도 없이 무대책 소수묵책으로 일관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갚내라고 하고 심지어 임금 올리면 안 된다라는 헛소리로 나면서 한쪽에서는 문재인 중의 한쪽은 이재명 중의 야당 탄압만 골몰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난 주말에 국민들, 알맞은 국민들이 가장 공포했던 경제에 많은 국민들이 가장 공포했던 게 레고랜드 사태가 아닙니다. 김진태 사태죠. 최문순 지사가 한 거. 레고랜드에 대해서는 개장한 이후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고 여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고 비판한 분도 있습니다. 중도 유적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굳이 그런 일종의 놀이동산을 대기부 놀이동산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냐는 거기에 대한 해적의 시각도 있고요. 그건 별교로 하고 어쨌든 전임지사가 야심차게 했어요. 의회에 동의까지 다 받고 예산은 다 통과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개장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찾아보시면 언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시민들이 어린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갔어요. 그 상태예요. 돈은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채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 빠져서 지금 왜 고금리가 되니까 은행권으로 금융권에 돈이 쏠려갑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자산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네. 그러면 한국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안전자산을 갈 거고요. 금리라든지 채권 같은 건 은행이나 채권은 망하는 법이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다면. 특히 국채라든지 지방채라든지. 국채는 안전한 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은행으로 돈이 엄청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금이 몇백조금 몰려간다잖아요. 금리가 높아졌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계속 떨어지고 주식도 지금 고전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경제 환경이 더 열악하니까 다 주식이나 부동산 앞으로 더 안 될지도 모른다니까 다 안전자산 가는 겁니다. 그 안전자산 중에 하나가 국채나 지방채입니다.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주는데 강원도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 규모도 몇조도 아니고 2천억인가 길 겁니다. 2천5십억. 당연히 줄 줄 알았죠. 만기가 돌아오면. 그런데 이자까지 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채권이라는 게. 그런데 안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국가도 웃기고 지방정부도 웃기고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 채권자산까지도 못 주는 지경이다.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물경제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자 참가자들. 투자자들. 이거 대한민국 망할지도 모른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이거 안 그래도 아시아 제일 위험한 나라다던데 무역수위 적자가 6, 7개월이다던데 외환분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윤석열 맨날 헛소리 난다는데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전쟁 연습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한반도 리스크죠 이것은요. 그다음에 미국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돈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환율이 고환율이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고환율 때문에 한차수환이 발생합니다. 100만 원 벌게 0원이 돼버릴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복합적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경제 이해관계자, 투자자들. 그런데 이제 채권도 지방주부 보증한 채권 수익도 안 준다? 만개가 돌아왔는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준다? 그리고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한다? 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돈 다 못 받잖아요. 이건 투자자들.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떼어드신 분들. 그다음에 한국경제 전문가들 모두가 안 그래도 지금 IMF에서 또 한국경제 성장률 하향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가 엄청난 일이구나. 심지어는 바로 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장악한 지방정부들은 경제에 아주 신뢰가 전혀 없는 자들이구나. 지난 정부가 밉다고 문재인 주기기 올인하고 그때는 주식하고 그래도 주식은 잘 됐는데 공공정금 급등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실무경제도 이축이 되겠죠. 주식도 이축되고 내수도 이축이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물가, 고급률, 고환율도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임금을 또 통결하고는. 그런데 지방정부로 갔더니 국민의힘 소속에 지난 채문순 이사가 민뽁 민주당의 실탄유만으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줘버린다. 한국정부 특히 윤석열 세력, 윤석열 정권 세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안 그래도 주식 경계하고 건설 경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도위기에 놓여있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방건설사랄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당연히 기업체보다 지방체가 훨씬 더 신뢰가 높은 거 아니에요. 안 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나비효과처럼. 그렇죠. 그러면 기업 채권들은 더 부도가 나겠네. 안 줄 수도 있겠네. 신뢰는 롯데 프로그램 같은 데는 사업을 갑자기 폐쇄해서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 몇백 명을 갑자기 정리해버리고 폐업도 아니고 사업 중단이라는 꼼수를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SPC에서는 계속 중대재해 발생해서 주가가 급나가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한국 경계는 큰일 났다. 지방정부도 안 주는데 기업들도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데 이게 이런 게 잘못하면 패닉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50조 풀어서 채권시장 시시켰다고 해서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든 모르면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리스크가 고조돼요. 남북이 지금 전쟁할 것 처럼 우는 거래요. 심지어 일본 자유대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나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북풍 공작이나 국지정 공작 남북 간의 관계를 악용해서 별짓을 다 할 수도 있겠다는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희 대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전쟁 공작도 버릴 수 있는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수 진영에서도. 왜냐하면 다 전 세계 국내 모든 언론이 200개권 언론이 바이든이다 새끼라고 보도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그리고 mbc를 조작사범으로 보러 가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정총장 하는 것처럼 실로 바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정보 보증한 돈까지 안 준다고 윤석열 정권하고는 경제를 하면 안 되겠네. 한국에는 투자할 수 없네. 아무래도 미국 금리 또 올라가는데 미국이 안전자산으로 가지. 이게 나비효과처럼 큰 영향을 주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영국 총리가 멍청한 부자 감세여서 바이든까지 비판하고 나왔잖아요. 48만을 쫓겨놨잖아요. 뭐냐면 결국 대규모 감세를 하면 부자 감세를 하면 재정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경제의 기관은 대응을 못 할 텐데 돈도 안 쓸 거고 그러면 영국 경제는 더 침체될 텐데 그러면 영국에 투자한 채권들 회수 안 될 수도 있잖아. 결국 영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세계의 공포를 가져다 주고 총리가 쫓겨놨거든요. 48일 만에. 여러분 윤석열은 6개월이나 됐어요. 아직 12월 9일이면 6개월인데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일부 언론인들이 6개월도 안 됐으니까 뭐 쫓겨놨으면 안 돼. 아니 영국 총리는 48일 만에 쫓겨놨거든요. 여러분 6개월도 길어요. 그리고 6개월도 안 됐다는 말도 이제 거짓말이에요. 11월 9일이면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당선 때부터 치면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 한금 같은 6개로 8개월 동안 이 자들이 한 짓은 문재인 지국이 전정부 탓 제1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호퇴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중대재해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입으로 구조적 배경을 밝히래. 구조적 배경이 당신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시키를 지시했잖아요. 이축시키는 법이라고. 기재비가 앞세워서 처벌도 못하게 하는 법 노동부에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앞으로 완화된다. 처벌도 안 받겠다고 하고 더 버티는 거죠. 산업재해 여방에 돈 안 쓰고 그리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 전부 풀어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카오 사태 같은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규제로 완화해 주니까 당연히 안전 인프라 생명 인프라에 투자 안 하는 거죠.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도 했었는데 매주 토요일 일단 사전집회 본집회 5시에 청계광장 남단 남단에서 프레센터 앞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제가 날이 추우니까 좀 앞당길 것이고 더 넓은 장소 확보하기 노력할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마모했다고 이번 토요일날 또 늘어날 거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2017년 좀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크로 분노로 보여줬다가 조금 또 소강됐다가 간망 좀 하다가 나쁜 짓도 하면 또 11월 19일날 집중집회 집중집회 그다음에 또 이렇게 관망하다가 좀 소강 국면하다가 유지하다가 12월 17일날 집중집회 2010년은 달라요. 그때는 거의 뭐 축제 분위기로 그렇죠. 매 주말마다 승리와 눈앞에 있을 수 있고 지난 4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세력이 야당뿐만 아니라 뭐 노동조합 시민단체 농민이 다 쏟아진 거고 지금 아직도 망설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관망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때는 국민이 좀 다르다. 좀 중장기조로 갈 수도 있다. 버티면 물리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냥 무혈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평양명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오시면 된다. 유튜브로 500만 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난주에도 만약에 오프라인에 100만 명 보고 있으면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500만 보신 것도 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우리 오마이티비 130일만 돌파했잖아요. 딱 일주일 만에 한 1만 명이 더 늘어났는데 너무 소중하냐면 일단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오다가다 하시고 현장에 왔고 유튜브도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도저히 고물가나 경제나 아니나 코로나 아니면 정치검찰이나 경찰에 걱정도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오프라인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이제대 변선은 없었냐 했는데 이번에는 첫 대규모 집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마 발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의 무대 안 올라왔냐고 이제 비판하신 분들인데 이미 시민자유발언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아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주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고 또 보통 자유발언 한 두 번 했어. 왜 그 사람만 나오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나중에 또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수도 어떤 가수 공인도 많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명도 높은 분이 한 건데 앞으로도 지금 대중 가수들한테 연락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사랑하기 이정석 가수님 공연이 있었던 것처럼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대중 가수들 공연도 계속 다양하게 그다음에 발언하는 연사들도 매우 다양하게 각계각층에서 또 촛불 행동의 대표단이나 집행부들 또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어떤 비판이나 지적도 제가 또 달게 들으면서 계속 피드빙하면서 집단지성으로 집회를 좀 더 평화적이고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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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